1. 단백질과 칼심도 풍부한 치즈불닭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 단백질과 칼심도 풍부한 치즈불닭을 오븐요리로 해볼까요? 재료는 닭다리살 떡볶이 떡, 대파 모짜렐라 치즈, 청주, 소금, 후추와 가진 양념을 준비하세요. 살짝 데친 닭다리살에 후추, 소금, 청주로 밑간을 합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건고추, 간배, 간사과, 간양파, 마늘, 매실액, 설탕을 넣고 고추장, 생강, 청양고추, 카레가루, 칠리소스도 넣고 핫소스, 물엿, 간장, 후추, 청주, 소금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조국 연TE 여기서 오븐 요리 팁!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 숙성해 두면 더욱 좋아요. 밑간한 닭다리살에 양념장을 넣고 주물럭주물럭 잘 혼합합니다. 미리 손질한 떡볶이 떡을 넣어 다시 혼합해 재워주세요. 준비한 코팅팬에 일정량씩 올려놓아 고루 펴줍니다. 미리 예열해 둔 오븐에서 1차 초벌구이를 합니다. 양념을 한 상태이므로 겉표면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살펴봐 주세요. 1차 초벌로 고기는 내부까지 익은 것을 확인한 후 상단에 어슷썰기한 대파와 치즈를 듬뿍 얹어주세요. 자 그럼 치즈를 뿌렸으니 본조리로 들어갈까요? 미리 예열해 둔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콤비 210도 오븐으로 조리하세요. 치즈가 녹아서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네요. 꺼낼 때는 화상에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입맛이 떨어질 때 매콤한 불닭 위에 고소한 치즈 향은 학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요. 어색하ervаю. 유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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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은 매콤한 Taille Auld clash dernier.